자 2020년도 9월 24일 아침 9시 9분 입니다 자 오늘 시향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내 드릴 텐데요 지금 어 종합주가가 개파락으로 강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2295 를 찍고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올 텐데요 자 지금 반동 구간이 오면 2325 라인까지 는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대충 한 요정도 구간이 되는데 자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텐데요 제 이야기 잘 보시고 2320 에서 2425 6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흐름이 달라지는데 이제 여기를 2320 을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방법론이 한가지죠 제일 먼저 2310 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2310 포인트 자 2310 포인트를 돌파를 못하면 2325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지수 때는 뭐냐면 2310 포인트 를 보십시오 10 포인트를 보시면 아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데 아무튼 뭐 제가 대충 넘어 가겠습니다 이거 뭐 교육이지 이게 어디 이게 방송이야 이 정도 방송하면 이거 교육이야 교육 자 어떻게 됐든 아 여러분들이 2310 포인트를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잘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못 넘어가면 이제 하방 압박이 오기 시작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2300 아 얼마냐 아유 이거 눈이 어질어질 해가지고 보기질 않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보기질 않아요 자 2310 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못하면 어제 어 전 저점 어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지냐 아 2260 라인 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예측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263 이라고 그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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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적어놓은게 어디가 가지고 없어서 제가 수치를 다 미리 다 계산을 해 놨는데 계산해 놓은게 지금 어디 갔어 이거 금박 있던 게 어디 간 거야 아이씨 아까 저 얼마라 그랬냐 내가 2263 이라고 그랬냐 아 금박 금박 적어놓은거 어디갔어 이거 미치겠네 자 2263 이라고 그럴게요 제가 대충 자 2263이야 아 63이야 얼마라 그랬어 내가 야 들은 사람 없어 전부 다 엄한 짓거려 하고 앉았구만 방송이 지직지직거려 가지고 못들었다고 방송이 왜 지직지직거려 잘 안들려 큰손이가 자기 뭐야 귀신같이 들었으면 적었을텐데 자 어떻게 됐든 2263 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그니까 근접갈 겁니다 근접가 2263 정도인데 제가 지금 수치를 적어놓은거 아까 한시간 동안 계산해 가지고 어디다가 적어놨는데 아이씨 금박 어디간거야 이거 제가 메모장을 종이에 하나에다가 이렇게 막 적으면 되는데 막 여기저기에다가 뭐 일주일 전에 적어놓은 종이 옆에다가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제가 메모장을 종이에 하나에다가 이렇게 막 적으면 되는데 막 여기저기에다가 뭐 일주일 전에 적어놓은 종이 옆에다가 조그맣게 막 이렇게 숫자로 적어놓고 그래서 이게 이게 어디간거야 모르갔다 아무튼 저기 뭐 2263을 2310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지금 자 이제 이 전저점이 깨지고 내려가면 깨지고 내려가면 하방압력이 오면서 2263까지 63 65라고 칩시다 아유 그냥 간단하게 뭐 거기서 얼마 차이 안져요 자 거기에서는 무조건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돌아야 돼요 그래서 자 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깨지면은 이제 오늘 주관장에 2200까지 모는 수가 있어요 주관장에 아 그냥 1a장으로 그냥 하방으로 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목요일이라서 내일 내일 2200 근접가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린 거 아닙니까 여기 9월 22일날 오늘이 9월 24일 인데 엊그저께 아침에 제가 이거 녹음해 놓은 거예요 아니다 오후 오후 3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미리 녹음해 놓은 겁니다 이번 주에 목표가 2300이 어제 무참하게 깨졌죠 무참하게 깨진 거 제가 다 미리 예측해 드렸고 어제 2300이 강하게 깨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게 왔는데 결국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락 추세 절대 안 죽었다 그리고서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제 2차 공격이 들어가는데 자 오늘 2263 65 라 그럴게요 그냥 2200 그 근접가까지 일단 하방이 오고요 자 거기까지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반등이 와야 돼요 거기가 깨지면 오늘 개박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 오늘 아니다 라고 해도 오늘 거기가 2200이 안 간다 라고 해도 또 또 미국장이 야간장에 회복을 못하고 주가가 밀리면 내일까지는 무조건 미국장이 야간장에서 이제 하방압력이 왔을 경우입니다 내일이 뭐 또 상승장으로 끝났는데 제 얘기가 틀렸다 이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국장이 아직까지 하방압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 하에 오늘 야간장에 미국 주가가 빠진다 라고 하면 내일은 2200 근접가를 주가가 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다시 지금 예측해서 오늘 전저점 지지받고 올라오죠 자 2310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2300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나 25 라 그랬나 25 2325만 대충 한 요기쯤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딱 여기가 있네 대충 요정도입니다 여기까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와야 되고요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 못하면 다시 또 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시향 분석을 잘 보시고요 어제 녹음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재방송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9월 22일 오후 3시 입니다 자 오늘 짱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서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 종합주가가 2420포인트 30포인트 이렇게 넘어갈 때죠 2425 27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요 구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향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2425를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지지 못하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 종합주가가 급락이 올 것이다 제 예측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짱에 여러분들한테 종합주가 코스피 2300까지 하락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시향 분석을 내드렸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이 지금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해서 오늘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아까 제 글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쁨님 오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러고서 제가 좀 사리가 들려 가지고요 자 예측이 제 예측이 한 번도 안 틀리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시향 분석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뭐 지금 네이버 검색이나 백날 걷어봐야 들어가서 봐봐야 종합주가가 저처럼 이렇게 미리 23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이놈의 사리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장에도 제가 예측 드렸던 것대로요 단 한 번도 시향 분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시향 분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드리고 있는데 자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오늘 결국은 2323.58을 바닥을 찍고요 지금 2339까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 수 있는데 자 추가 상방을 한다라고 해도요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는 건 불가항력이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하실 것은 자 내일장에 내일장에 종합주가가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느냐 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내일 자 오늘 이제 야간장에 미국 주가가 무조건 반등 구간이 와야 된다 라고 제가 시험 분석을 해 드렸고요 앞서 오전장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측을 해 드린 것대로 자 한번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업로드를 제가 계속 아침서부터 해 드렸는데 자 어제장에 어제장서부터 제가 2300포인트를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이게 어제입니다 9월 21일날 코스피 2300포인트 깨지나 라고 제가 시험 분석을 해 드렸고 제 예측대로 지금 깨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저가가 2323.58포인트인데요 여기를 깨 아이참 죽고 왔네 자 방송 녹음하기 전에 사리가 걸려 가지고요 자 2300포인트를 내일은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주 내일 2300포인트가 깨지면 어떡하냐 자 이거에 대한 시험 분석을 제가 미리 예측을 해 드릴 텐데요 오전장에 이따 장 마감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 동영상을 제가 아침 7시 아 저 8시 30분에 다 녹음을 해 놨습니다 오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야간장에 해외 선물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내일 2000 오늘 야간장에서 미국장이 회복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하고 만약에 주가가 빠져서 끝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2300포인트를 그냥 무참하게 깨고 급락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무조건 상승 추세로 전환이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는 다음엔 내일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을 때 내일 2300포인트도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주가가 그만큼 오늘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자 오늘 미국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는 무조건 구스닥 아 저 뭐야 S&P가 아니라 나스닥이 주포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아침장에다 시향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측 드린 것대로요 지금 2300포인트 깨지나 어제서부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2427포인트였을 때 저희 카페 회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일 23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는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그마치 13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지지난주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짱이 계속 디커플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놈들이 있다 그놈들이 뭡니까 바로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안되고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들하고 금융기관 그리고 두 번째 언론기관들 여러분들 동학개미 그 다음에 서학개미 운동 갖고 계속 바람잡아서 테슬라 그리고 뭐 니콜라 뭐 이래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주머니 돈을 뽑아 먹은 놈들이 있지요 그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수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유튜버를 휘젓고 다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났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 자 그리고 증권방송TV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전재산을 지금 탕진 당하고 있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이렇게 주가가 뭐 코스닥이 급락을 하니까 지금도 뭐 증권방송TV에서 계속 뭐 테슬라 이야기 하면서 장기로 분할 매수하는게 답이다 물론 장기로 분할 매수하는게 답이지요 장기로 그냥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매번 여러분들이 그냥 주워 담으시면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가 천만원이 있으면 천만원 몰빵 터트리지 이렇게 급락 터질걸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100만원어치 사놓고 900만원 남겨놓는 사람이 어딨어요 거의 확률적으로 개미들은 없습니다 무조건 몰빵이에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도 분할 매수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탱이 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 텐데요 이제 2300포인트가 주가가 빠지면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장이 오늘 무조건 야간장에 상승하지 않으면 내일이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무조건 미국장이 올라서 끝나야 돼요 올라서 끝나지 않으면 내일장에 잠시 기술적으로 하방압력이 온다라고 해도 2300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무조건 반드권이 올 텐데요 그렇지 않고 미국장이 크게 하락 압력을 받고 만약에 주가가 깨졌다 그러면 이건 예측입니다 미국장이 추가 하방압력이 강하게 왔을 경우에 우리나라 주가가 내일 종합주가 2300포인트를 갭하라고 시작을 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번 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실시간 시험 분석 아침장서부터 내일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6탄째 지금 종합주가를 시험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댐 하나 남았다 마지막 금융 댐 하나밖에 안 남았다 2300포인트까지 깨질 것이다 깨질 것이다 폭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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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이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안 틀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코스피 코스닥 해외선물 예측을 한 거를 몇 달치를 다 보십시오 하루에 보통 7개 8개 많으면 10개를 분석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몇 달 동안 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시험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시험 분석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언론 기관들 유튜브에서 제일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권 채널들 그리고 한국경제TV라든가 이런 언론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머니를 피눈물 같은 돈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 그리고 바람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계속 뽑아먹고 있다라는 거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시장엔 사기꾼들이 지천이고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 주머니 돈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분석을 해드리면 내일 2,000포인트 2,300포인트가 깨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내일 오늘 야간장에 주가가 빠져서 내일 만약에 하락장이 오게 돼서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저는 얼마까지 주가가 빠진다고 예측을 하는가 2,220포인트까지도 가방을 열어 놓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이것은 1위 이번 주 전체 시황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내일 2,300포인트가 깨지느냐 못 깨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향배가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2,300포인트가 깨져서 다시 회복을 못 했을 경우에 저는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2,220포인트까지 가방을 잡고 포지션 전략을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미리 이번 주 오늘 화요일인데요 화수, 금까지 이번 주에 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야간장 흐름을 잘 보고 그리고 내일 2,300포인트를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 난 다음에 하방 압력이 강하게 와서 2,300포인트를 깼다가 깼다가 자 이 선이 2,3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300포인트를 깼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이 오더라도 2,300포인트를 못 넘어가면 저는 하방을 2,200까지 보고 하방 포지션을 보고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제 예측이 틀리길 바라요 틀리길 바라는데 미국장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은 무조건 반등 구간이 와야 됩니다 자 반등 구간이 와서 제 예측이 안 맞길 바라고요 안 맞길 바라고 만약에 만에 하나 미국장이 이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서 추가 급락이 온다 라고 하면 저는 이 포지션을 내일 전략을 짜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예측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는 오늘 미국장 야간장에 달렸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제 예측이 한 번도 안 틀렸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 일일이 발품을 파세요 발품을 팔아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루에 시황분석을 하루만 딱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오전장에 네 번 다섯 번 오후장에 두 번 세 번 많을 때는 하루에 열 번씩 제가 시황분석을 내드렸는데 하루에 열 번 일곱 번 여덟 번 적으면 다섯 번 이렇게 시황분석을 내드렸는데 단 한 번도 제 예측이 지난 3개월 동안에 틀린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데 돌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바다리 잡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여러분들은 선물옵션 시장에서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에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돈을 버실 수 있다 발품을 파시기 바랍니다 자 제 채널 이름이 뭡니까 제 채널 이름이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코스피 코스닥 예측 정보 아닙니까 제 예측은 하루에 열 번 많으면 열 번 적으면은 최하 다섯 번 이상 시황분석을 내드리는데 단 한 번도 제 예측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그리고 몇 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서 거의 다 흘러가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권이 왔는데요 반등권이 온다고 해도 뭐 뭐 그냥 게임 끝났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시황분석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시황분석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큰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도 9월 23일 9시 32분 다시 2차 시황분석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볼 텐데요 자 어제 어제 일봉입니다 어제 일봉 자 어제 2300포인트를 무참하게 아침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시간만에 깼죠 자 깨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반동구간이 오면서 우에 꼬리를 달고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제 예측대로 제 예측대로 이제 2300포인트를 잠시 깼다가 오후장에 완전하게 회복이 돼 가지고 상승 마감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시황분석을 미리 예측을 드렸습니다 밑에 꼬리를 달고 주가가 회복돼 가지고 끝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추가 급락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봉으로 한번 잘 보시고 이제 2200포인트면 대략 한 이정도 됩니다 이정도 이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주가가 빠질 것이냐 안빠질 것이냐는 이제 5장 5존장으로는 넘어갈 것 같지 않고요 5장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10포인트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하방압력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장에 계속 여기서 하방압력이 오면 오늘 오늘 그냥 2200포인트까지 2220이라고 그랬나요 자 그 근저가까지 지금 아침장에 강하게 밀릴 것이냐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구간이 오다가 이제 뭐 반등이 와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일장에 주가가 밀릴 것이냐 자 그것은 이제 시황을 일단 장흐름을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 만약에 이제 오늘 만약에 오늘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주간장에 될 수 있는대로 아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장에 주가가 2220포인트 근접가까지 주가가 빠지면 어 무조건 전략적으로 매수 들어가야 돼요 전략적으로 매수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구간이 깨지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서 뭐 다음 시항분석으로 일단 차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어 장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미리 아 예측을 제가 100% 어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돈보는 비결이고 그리고 후원을 하는 사람들한테 는 제가 미리 미리 시항을 댓글로 자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는데 어 그렇지 못하는 거 어 후원을 못하는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을 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대충 오늘 큰 윤곽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죠 자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31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자 넘어가면 다시 재발락이 온다라고 제가 아침장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것으로 아침 시황 1부 2부 어 다 녹음 마무리 했고요 제 예측대로 움직이는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서 큰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